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잭슨 카운티 SK이노베이션 공사 건설 현장 근로자 가운데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한국 울산으로 귀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 4명이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SK이노베이션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미주법인 측에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동포 및 인근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협의와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공사 건설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 본사 홍보팀에서는 공사장 협력사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공사장을 폐쇄했으며 20일부터 22일까지 공사장 전 지역에 대해 방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본사 측은 공사 현장 주차장에 코로나19 임시검사소를 설치했으며 협력사 직원들과 현장 출입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본사 홍보팀 김우경 홍보팀장은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은 공장 내부가 아닌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외출 자제와 한인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6월 3일 오후 3시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4만 8,894명, 사망자는 2,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환자 4만 8,894명 중 풀턴 카운티 4,688명, 귀내 카운티 4,063명, 디켓 카운티 3,874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내 사망자는 2,123명으로 이 중 풀턴 카운티가 244명, 귀내 카운티 135명, 디켓 카운티 12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1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드미터 집계 오늘 오전 9시 17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90만 3,868명, 사망자는 10만 9,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 내 코로나19 1일 확진 환자는 2만 5,178명 늘었고 1일 사망자는 1,083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1일 최다 확진 환자 발생주는 캘리포니아주, 최다 사망자 발생주는 뉴저지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부 폭력 시위대에 의한 한인 상점의 약탈 피해가 126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최다 피해 지역은 필라델피아 지역입니다. 필라델피아엔 흑인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한인 미용용품 업체가 많아 약탈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건수는 필라델피아 56건, 시카고 14건, 미니에폴리스 10건, 세인트로이스 10건, 랄리 6건, 워싱턴 DC 4건, 브롱스 4건, 애틀랜타 4건 등 모두 126건의 피해가 현지 공간에 접수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 지역 공간 비상대책반과 협조해 제외동부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진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 전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혐의가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됐습니다. 2급 과실치사 혐의는 유지됐습니다. 사건에 연료된 3명의 다른 전 경찰관들도 2급 살인 공모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급 살인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40년, 2급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10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해당 결정이 달콤 씁쓸하지만 법무부가 정의를 위해서 한 발 나간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인 3일 화상타운홀 행사를 통해 플로이드의 사망에 대한 분노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의 공정한 법 집행과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지도자들에게 경찰의 무력 사용 수칙을 주민들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샤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시민들과 함께 경찰의 무력 사용 수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시의 야간 통행 금지 명령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오후 9시부터 내일 아침까지 야간 통행 금지가 적용됩니다. 또 내일인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기존 통제 시간인 오후 9시보다 1시간 더 일찍 실시합니다. 이번 주 주말인 금토일은 오후 8시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됩니다. 다만 응급 의료 상황이나 직장 출퇴근, 노숙자 등은 예외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규 신청이 188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11주 만에 신규 신청 건수가 200만 건 아래로 내려가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 신청 건수는 100만 건이 넘는 등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규 신청은 3월 셋째 주에 330만 건을 기록한 이후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은 4,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상원이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 대출금 사용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PPP 대출금을 8주 안에 사용해야 하며 대출금의 75%를 임금 비용으로 사용해야 했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출금 사용기한이 24주로 늘어나며 임금 비용 최저 비율이 60%로 내려갑니다. 앞으로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법안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